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할머니가 전화 잘 안 받아가지고 다시 전화 받기 싫어서 안 받으면 되고 아! 받고 오시면 좋겠다. 어떻게든 그렇게 되겠어. 웃기네. 그러니까 할머니는 무조건 내 전화 받아야 되는 거야. 저 싫어서 좀 이러고 있어요. 애기들이 말을 해도잉? 왜 이렇게 에어컨이 있겠지? 이거는 새우, 새우죠.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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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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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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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구추도 너주세요. 구추도 너주세요. 아. 우리 선생님 배우고서 먹을 수가 있어요. 구추를 더 달라고 할까? 구추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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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추를 다 넣었어요? 구추를 넣었어요 구추를 많이 넣어요 오 진짜 이거 가득가득 주네요 맛있게 먹었어요 주먹밥에 가득을 넣어요 설탕을 넣어요 동물도 시원하니 맛있네요 동물도 시원하니 맛있네요 국물이 끝내줘요 김치맛도 보자 네 깔끔하네 동물도 시원하니 맛있네요